진짜 철학자들 글을 보면요. 같이 힘도 나고 예전부터 이 길을 아무튼 알고 걸으신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끝없이 자기가 걷고 그 경험담들을 글로 남겨서 뒷사람들이 오기 좋게 항상 도와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어서 공부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즐겨보는 글들이라 같이 좀 공유하려고요. 서양 철학자 중에 에픽테토스를 제가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소크라테스나 다 좋죠. 폴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좋은데 아무튼 이분은 또 이분만의 맛이 있어요. 딱 확실하게 신법만을 전합니다. 그냥 이런 기본적 철학 이론은 이미 선대 철학자들이 다 해놓은 거예요. 밝혀놨기 때문에 이미 선대 철학자들이 밝혀놓은 인간의 길을 선을 하고 악을 하지 말자는 길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 하는 그런 신법의 전수에 좀 더 집중하신 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이런 데 초점을 두면서 본인만의 노하우를 많이 제시하신 분이라 지금 시대에 들어도 도움이 되십니다. 바로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에 에픽테토스 하면 유명한 철학자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에픽테토스 인터넷에서 오히려 이분 명언이 많이 돌고 여러분이 들어본 명언들 중에 많을 거예요. 이분이 하시니까 그런 분이 좀 특이한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또 알아봐요. 이 말이 좋은데 하는 건 알아보시니까 또 간결하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언록에 올라가기 좋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 복잡한 사변적인 철학이 아니라 철학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거기에 포인트를 두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몰라 하시고 우리가 몰라 이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성 신성이 우리 안에 있죠. 이 신성 제가 늘 그리죠. 이렇게 옛날 조선 선비들이 하던 방식이에요. 제가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율곡 태계선생 문집 보시면 이 그림이 있어요. 십자가로만 안 그려놓고 한자로만 써놔요. 그러니까 십자가 배치를 십자가로 배치해서 인 예절 정의 너무 막 그렸는데 정의 지혜 성실 인의 외지 신 그래서 이거는 어서 왔느냐 천명 하느님이 명령 했다. 그런데 신성 하죠. 하느님이 명령했는데 신성이면서 동시에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사자 수학, 어렸을 때 배우던 사자 수학에 인의 의지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지금 여기다 태극을 태극까지 해볼까요? 음양까지 그리면 이렇게 돼요. 지금 그래서 이쪽이 양변이고 이쪽이 쪼그라드는 은변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실천하고 하는 건 양쪽이고 가을에 정의롭게 쭉 정의는 쳐내고 쪼그라들게 만드는 거죠. 그릇된 건 쳐내서 쪼그라들게 하고 더 정보로 더 쪼그라들게 해서 지혜로 응축시키는 것은 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음양의 모습을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랑 똑같은 겁니다. 태극기에 담겨진 메시지예요. 양으로 베풀고 음으로 갈무리하라. 발산 쪽, 수렴 쪽. 이게 인류 보편적인 겁니다. 이 십자가라는 게. 기독교 십자가도 다르지 않아요. 왜냐? 봄, 여름 베풀고 가을, 겨울 쪼그라들고. 우리 인간이 그냥 경험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태어나서 자연에서. 하늘의 뜻이 이거보다 선명한 게 없어요. 따뜻하게 했다가 춥게 했다가. 하루에도 그래요. 지금 아침, 낮, 발산이죠. 이제 저녁, 밤은 쪼그라듭니다. 하루, 1년, 늘 하늘은 이 질서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천명이 하늘의 명령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말로 천리, 하늘의 이치라고 하고요. 이 인간의 본성.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하늘의 이치가 이렇게 하나다 하면 성리학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조선 성리학. 우주 만물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다. 그러니까 지금 서양 철학자들도 똑같아요. 이것만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서양 철학자들 글을 볼 때 조선 선비들이요. 조선 후기에 서양 철학이 들어와서 볼 때 좀 우리보다 미진하지만 나름 훌륭하다. 이학, 훌륭한 이학이다. 이쪽도. 이쪽도 이학. 로고스에 대한, 지금 로고스죠. 서양 철학에서. 리학. 우리는 이학이라고 하는데요. 저쪽은 로고스 학인데 로고스에 대해서 나름 꽤 팠다. 이렇게 인정해 줍니다. 친근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이학이 중세 기독교에 의해서 탄압당했다. 안타깝다. 우리 조선도 마찬가지다. 유교의 이학이 불도의 그런 종교적인 신앙심에 많이 가려졌었다. 뭐 이런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하고 선비들이 이해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서양 근대에 다시 르네상스가 와서 이런 이학의 열풍이 다시 서양에 불어가지고 지금 서양이 저렇게 강성해졌다. 이런 식으로도 이해하고 이런 그 당시 시대를 인식할 때 조선 선비들은요. 자기들이랑 되게 동질적인 철학이 서양에서 또 저런 식으로 이렇게 활약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봅니다. 하지만 보니까 그 인위의 지원리를 깊이 판 거는 우리만 못하다. 결국 우리한테 와서 배워야 할 것이다. 이런 자부심까지 갖고 서양 철학을 대할 때 마지막에는 자기들 자부심으로 끝나지만 이해하시는 게요. 꽤 잘 이해해요. 서양 철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가 히랍 철학 고변 같은 조선 선비들이 쓴 서양 철학사를 제가 본 소감입니다. 꽤 깊이 이해하고 있는데 이니지의 원리는 우리가 더 잘하라고 자부하는 그런 면도 재미있고요. 아무튼 같은 원리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그쪽도 그 원리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그분들이 동양 조선 선비들이 이런 책까지 제대로 번역해서 제대로 보셨다면 아마 제가 더 감탄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 조선 선비들은 중국을 통해 번역된 서양 철학사를 보고 얘기하신 거니까 서로 제대로 소통하기에는 힘들었어요. 벽이 많았어요. 그때는. 지금 제가 이제 지금은 더 벽이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서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리는 거는 더 사실은 하나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조선 선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하나다. 훨씬 하나로 통하고 있다. 그 안에도 이니지 원리도 다 얘기하고 있다. 사실은 그 정도로 통하는 분이 많다는 얘기 드리면서 대표적인 철학자들로 이제 제가 볼 때 신성을 정말 잘 이해하고 삶에서 구현했던 분들 위주로 저는 말씀드려요. 이론만 현란했던 분들은 저는 되도록 뒤로 빼고요. 왜냐.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는 현란한 이론이 아니거든요. 이 철학이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동양이나 동양 선비들도 철학자죠. 동양 선비들 이학자라고 합니다. 동양에서는 아니면 이제 이치가 사실은 길이니까 도니까 이학자 도학자 그럽니다. 이게 철학자예요. 서양에서 말하는. 그러면 이 양반들은요. 하늘의 명령이 인간한테 그대로 주어져 있으니 그게 우리가 따라야 할 원리. 본성이 원리니까. 자 우리 내면에 내려와 있는 로고스입니다. 하늘의 우주도 로고스로 굴러가고 그 똑같은 로고스가 나한테 하늘에 있는 로고스가 이제 본체면 나한테 나한테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에 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그대로. 그런데 그럼 로고스가 쪼개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였냐. 현상계는 쪼개지고 합쳐지고 할 수 있지만 로고스는 현상계 차원이 아니고 형이상학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쪼개지고 말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주 전체의 같은 로고스가 사실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에서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 안에서 거하시고 활동하신다 하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같은 차원이라면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저기 못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 만물에 함께 계시다는 건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다른 차원의 우주적 질서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의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 동양 철학에서 이 조선 선비들 글을 보시면요. 이런 거를 어떤 전체로서의 전체로서의 태극이면요. 같은 태극인데 통체, 통틀은 몸으로서의 태극이면 이 몸은요. 각자 갖추고 있다. 각구 태극이라고 합니다. 두 태극이 있어요. 우주에. 이 태극이 사실은 기독교에서 성령이고 이 태극이 성부인 거죠. 우주 전체 태극이 있으면 전체 태극이 있으면 그게 중앙 써보면 뭔가 지역 써본 거예요. 나한테 또 나한테 각자 갖춰진 태극이 있어서 식물 하나도 그 태극의 질서대로 음양오행의 원리대로 자라고 동물도 그 원리대로 돌아다니고 사람도 그 원리대로 살아가고 희노애락도 다 오행의 원리대로 그리고 인위해지도 오행의 원리대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똑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얘기하시는 게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에픽테투스 말씀이세요. 단 한 가지 능력만이 자기를 정확하게 관찰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즉 자명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기를 책망하기도 하고 찜찜하다라고 하기도 한다. 하나의 힘이 있다. 그게 뭐냐면 로고스예요. 로고스인데 이 신성을 지금 이쪽에서 서양 철학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에픽테투스 이분이 말하는 건 이성이에요. 이 이성이 이성은요. 지적인 힘도 있고 행적인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적인 힘이 있으니까 옳고 그름을 알게 해주고요. 행적인 힘이 있으니까 옳은 것을 하고 나쁜 것을 악한 것을 하지 말라고 하게 하는 그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도 이성이고요. 선을 좋아하게 만들고 악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도 이성이에요. 선은 하라고 그러고 악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성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결국 이성만 따르시면 되는 거죠. 선악 판정 지적으로 판정하는 것도 이성이 하고 선을 하고 싶게 만들고 악을 하기 싫게 만드는 것도 이성이 하니까 이성만 따라가면 같이 즉 하늘의 뜻과 함께 우리는 선을 좋아하고 하늘의 뜻과 함께 악을 미워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은 뭐냐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반대로 하면 악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다른 사물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이성의 힘이다. 왜 이성의 힘이 있으면 다른 사물을 관찰할 수 있냐 다른 사물 안에도 똑같은 로고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동질의 것이 동질의 것을 알아보기 때문에요. 다른 사물의 질서도 사실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개별 현상밖에 못 보잖아요. 여기서 보편적 법칙을 추출해내죠. 우주 만물에는 이런 중력의 법칙이 있어. 무슨 법칙이 있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법칙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개별 구체적인 이 오감의 작용뿐인데 우리 안에 로고스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신성이 있어서 신의 뜻을 읽어낸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죠. 내가 평생 과학을 연구한 것은 신의 뜻이 알고 싶었을 뿐이다. 신의 뜻이 알고 싶었을 뿐이다. 신의 뜻을 아는 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런 서양 철학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학자인데. 과학자이면서 상당히 철학에 나아간 분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왜 우주의 원리를 알 수 있느냐. 나도 우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우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도 우주의 창조 원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는 우주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식으로 상대성 이론을 알아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재밌는 분이고. 이런 강의는 제가 다른 때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는 안 하겠지만 이게 성리학적 발상이에요. 조선 선배들도 별거 아니에요. 우리도 우주의 한 일부 분자이기 때문에 이 천리가 우리 안에도 태극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태극을 정확히 알고 태극대로만 살아가면 우리가 우리 우주에서 제일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생을 제일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고 갈 수 있다. 심지어 조선 선배들은 내세도 안 믿었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세도 안 믿고요. 복 받으려고 로고스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자리에서 로고스를 따르라고 우주가 명령하니까 따르는 것뿐이에요. 이런 자세가 철학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내세를 인정하건 안 하건 그건 차치하고 내세에 복 받으려고 하면 벌써 마음이 지금 복을 위한 거기 때문에 욕심이라서 안 돼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은요. 그게 선이니까 해야 선이에요. 선을 하면 상을 준다길래 하면 그건 아직 선이 아니에요. 그건 아직 어린 애들 선 습관 드리려고 방편으로 혹시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좋은 일 하면 상 줄게. 이게 기본이 되면 안 됩니다. 상을 바라고 하는 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미 욕심이 돼요. 내가 저 사람을 구해주면 상을 주겠지 하고 구해주는 건 그게 선일까요? 악일까요? 악이라고는 안 하겠지만 온전한 선도 못 됩니다. 왜? 욕심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바리세파들이 욕먹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천국 가려고 십계명 지키고 있어요. 그런 마인들은 안 돼. 그냥 십계명이 하느님의 뜻이라서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느님의 뜻이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게 지금 우리 안에는 그런 로고스가 있어서 하느님의 뜻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로고스 이성이라는 건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묻고 따지는 능력, 추론하는 능력 정도를 이성이라고 아세요. 그거는 아주 변질된 이성의 주장입니다. 즉, 그런 것도 이성의 작용이긴 하는데 아주 저급한 이성의 작용이에요. 고급 이성의 작용은요. 이성이란 게 본래 신성이기 때문에 신의 뜻을 읽어내는 거예요. 신의 뜻. 그런 말이 에피테투스가 하냐 안 하냐가 지금 관건이죠. 제가 일방적으로 멋있게 포장해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러면 당시 로마 때 철학자 에피테투스가 그 말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성의 힘으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성의 무엇이 자신을 성찰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어떤 올바른 삶을 반성해서 선을 추구하고 악을 회피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성, 오직 이성만이 그걸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성이라는 건 결국 우리 생각을 올바르게 관념을 생각을 올바르게 사용하게 도와줄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의 힘을 가지고 신통을 부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성의 힘이 있으면 여러분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요. 이성을 가지고 보세요. 이성을 가지고 선악이 뭔지 알았으면 실질적으로 선을 추구하고 악을 회피해서 실제로 여러분의 감정을 서양 철학자들 번역된 책에는 정념이라고 많이 번역하는 게 감정입니다. 정념을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절제하는 겁니다. 이걸 절제하는 거예요. 이성으로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가 할 일이 다예요. 외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것들은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그냥 수용해요. 신통을 얻어서 외부 환경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주어진, 바꿀 수 없는 외부 환경은 수용을 하고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환경, 지옥에 가 있건, 천국에 가 있건, 어떤 역경 속에 있건, 어떤 순경에 있건 내가 내 마음은 다스릴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을 선으로 만들고 악을 안 하는 거 이것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 주장은. 그래서 스토학파는 이것만 주장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 바로 수용해요.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내 의지를 바꿔요. 사물 자체를 바꾸는 것보다 포인트가 사물 자체에 대한 내 의견을 바꿉니다. 내 관념을 바꿔서 선입견에 빠지지 않고 아집에 빠지지 않으면서 항상 선을 추구하고 악을 회피하는 일관된 삶.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걸 다 못 이루는 이유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원하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원한다고 꼭 되지 않는 거. 다양한 조건이, 복잡한 조건이 걸려있는 거. 이거는 내가 원한다고만 되지 않는 게 많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요. 아예 바라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하고 수용해버리고요. 이게 불교의 인욕바람이죠. 수용해버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서만 즉, 나는 내 의지를요. 선하게 쓸 수 있느냐 또 악하게 쓸 수도 있죠. 이 두 가지만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에서 양심을 할 거냐, 비양심을 할 거냐 우리 표현으로 이것만은 내가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내 주제권이고 이게 나의 자유다 하는 이게 내 영적 자유죠. 자유를 누리는 주인공 상태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주인공이 못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게 여러분이 통제할 수 없는 거라면 여러분이 이미 노예가 돼요, 정신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 대기해 주세요. 대기해 주세요. 안 되면 안 됩니다. 대기해 주세요. 이 상태가 이미 내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왜? 내가 주제권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을 계속 주도권을 잃고 살아가면 계속 이제 패배감이 우리가 노예의식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패배감 속에서. 그런데 늘 승리자로서 주인공으로 살 수 있는 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아예 바라질 않고 내가 바라는 건 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뭐 여기서 실패하면 또 여기서도 패배감은 오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노력해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 보면 노력해서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애매한 게 많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건 사안별로 잘 여러분 계산하셔서 이 부분은 발라드리자 하는 거는요. 흔쾌하게 좀 받아들이세요. 일단 확실한 것들은 지나간 건 여러분 받아들이셔야죠. 지나가버린 것도 못 받아들이셔요.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가 없는데 이미 지나간 과거를 여러분 또 마음에 꺼내서 바꾸고 싶어하고 또 그걸 가지고 후회하고 계시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통제할 수 없는 건 일단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 양심 분석할 때도요. 기본입니다. 여러분 통제할 수 없는 거는 여러분이 어떻게 분석하실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분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양심이냐 비양심이냐가 갈리고 여러분이 양심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가지고 분석하고 계시면 어차피 답이 안 나옵니다. 미래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러분 뜻만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알 길이 없어요. 당장 내일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분이 내일 미래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어. 이런 말을 해봤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 하는 건 지금 어떤 유용성이 있어서 하는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 더 집착하실 일은 아니라는 거죠. 꼭 그래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대한 반성도 지금 내 마음에 필요한 만큼만 반성하고 말아야지 통제할 수 없는 걸 바꾸고 싶어하는 지경까지 가시면 그건 그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때 그러는 게 아닌데 이거는 이미 잘못된 얘기예요. 그때 내가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를 받는구나 그때 잘못했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술을 계속 들이키고 계시면 이제 이건 답이 없는 얘기죠. 수렁에 빠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피테투스는 이성을 잘 쓰는 사람은요. 서양 철학은 대개 이걸 추구합니다. 뭐 나름 동양식으로 말하면 지복이나 이런 뭐 극락도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개념들을 대놓고 아주 추구해요. 인간은 왜 사냥 행복해주려고 그런데 이 행복은요. 우리가 말한 행복이랑 달라요. 양심적인 행복이에요. 즉 이성적으로도 만족스러운 행복을 말합니다. 감정적인 행복이 아니에요. 서양 철학자라든지 행복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만족이 안 오면 행복이 안 옵니다. 그런데 그 이성은 뭐라고요? 로고스는 간단하게 선악 판단 능력이에요. 그리고 선추구 악 회피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명 찜찜의 신호를 계속 보내주는 능력이에요. 우리한테 그 자명에 그거 하지마 해 하지마 해 하지마 다 로고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가 만족해야 행복하겠죠. 로고스가 계속 자명하게 살아야 행복해집니다. 이해 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 이런 삶은 우리가 로고스를 잘 따라가는 삶은 사실 인간으로서 최고의 행복한 삶이고 결국 그 삶이라는 건 인간의 신성, 인간의 본성을 제일 잘 구현하는 삶이다. 인간은 인간의 본성을 제일 온전히 구현할 때 행복해질 수 있고 그게 사실은 신의 뜻이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서양 철학 골자는 다 아시는 거예요. 모든 철학에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요. 그럼 이게 기독교랑 다를까요?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즉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인간이 올바른 거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말하고 행동한다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천국에 갈 수 있는 비방이고 그거 다 같은 얘기 아닌가요? 극락에 갈 수 있는 비방이고 그리고 그게 뭐냐 결국 황금열 내가 받고 싶은 거 남한테 해주는 거 그게 선이고 그거 어기면 악이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그래요. 너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최고의 법 알지 않냐? 그게 최고의 법이에요. 우주의 법. 그게 로고스예요. 남을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 그거 지키는 게 선이고 어기는 게 악이고 똑같아요. 이분도. 이분들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랑 라이벌 관계였던 분들이죠.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사실. 심지어 에픽테투스의 제작격인 에픽테투스를 직접 뵌 건 아니고 이 철학책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라는 황제예요. 노예가 쓴 철학, 노예 철학자거든요. 에픽테투스는. 노예가 쓴 철학책을 황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게 너무합니다. 재밌죠. 그런데 그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기독교 박해였어요. 그러니까 서로 입장 달라요. 왜냐하면 같은 신성을 연구하지만 또 이렇게 입장 차가 있을 수 있어요. 서로 간에는. 그런 점도 있어요. 오묘한 관계인데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재밌죠. 이게 더 재밌는 겁니다. 서로 싸우면서도 하나로 통하고 있는 그거. 그걸 우린 찾아내자는 거예요. 선의 본성 하나 읽어드릴게요. 의사나 체육교사가 다루는 대상은 육체다. 의사나 체육교사가 다루는 대상은 육체고 농부가 다루는 대상은 토지다. 그렇다면 선량하고 현명한 사람은 뭘 다루겠습니까? 그거는 자기의 정신이다. 그 정신이라는 건 이성적 정신. 이성을 따르는 그 정신. 이게 선한 사람들이 다루는 대상이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그러면 여러분 농부는 농사만 잘 지으면 되죠. 선한 사람은 뭐만 잘하면 될까요? 그럼 철학자죠. 결국 철학자는 뭐만 잘하면 될까요? 군자는. 군자는요. 그러니까 저 군자인데 사는 거 보니까 계속 역경만 찾아와. 저 군자 좀 이상해. 근데 역경이란 건 군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는 불가피하게 당한 거잖아요. 불운해서 당한 일들은요. 신경 안 씁니다. 뭐만 봐요. 나는 그 속에서 계속 양심을 지켜왔다는 것만 봅니다. 군자는. 나 잘 살고 있어. 남이 볼 때는 뭐 군자라더니 돈도 못 벌고. 근데 나는 양심대로만 살아서 돈을 못 벌었으니까 억울할 게 없는 거예요. 난 양심대로만 살았는데. 그래서 돈이 안 오는 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통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건 통제할 수 있는 건 맞는데요. 돈 버는 거는. 내가 양심적으로 살면서 돈이 안 들어오는 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사기라도 쳐서 돈 버는 거. 그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군자 입장에서는, 철학자 입장에서는 양심을 따르는 게 지상명령이니까 양심을 따르는 거.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통제 과정에서 오는 불운이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불가피한 일은.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진짜 신경을 안 써야 돼요. 이게 에픽테소스가 전하는 철학자의 신법이에요. 진짜 인욕해버리는 거. 오케이 해버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몸에 일어나는 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몸의 증상, 몸의 상황, 재산의 상황, 환경, 가족의 상황, 나라의 상황. 이건 오케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기력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건 오케이 하고요. 거기다가 바꿀 수 없는 데다가 고민하는 시간에 모여다 그 정력을 다 투자해요. 그 시간과 정력을.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데요. 그러면 보세요. 나라가 지금 만약에 독재국가다. 그럼 독재국가라는 처지를 만약에 다 수용해버린다. 국민들이. 일어난 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이 나라는 계속 독재국가 되나요? 아니에요. 일어난 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내 정신은 바꿀 수 있지 하고 국민들이 다 자기 정신을 양심 쪽으로 바꿔버리면 나라가 뒤집어지겠죠. 또 오히려 상황은 바뀌겠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수용하라는 게 무기력해지라는 게 아니라요. 쓸데없는 데다가 시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될 때다가. 될 때다가 신경 쓰라고. 될 때다 투자하면 또 좋은 업을 짓게 돼서 상황은 바뀌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시간과 정력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걸 어디다 쓸 거냐. 통제할 수 없는 데 쓰지 마시라. 매 순간. 여러분 실제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삶 속에서. 여러분 버스 탔다. 오늘 자리 없다. 그럼 수용해야죠. 계속 중얼중얼중얼중얼. 어떤 놈들이 일찍 나오는 거야. 이러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수용하잖아요. 딱 뛰어갔는데 버스 떠난다. 뭐 수용하셔야죠. 그거를 철학자들 오히려 더 흔쾌히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왕 수용할 거 흔쾌히. 명분을 가지고. 저런 일은 신경 쓰는 거 아니야. 나는 내 정신을 양심을 하는 데만 써야 돼. 내 정신을 고결하게 써야 돼.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가시면 그대로 철학자가 되는. 제가 양심 노트만 잘 쓰면 철학자 됩니다. 하는 거랑 통합니다. 늘 정신을 선을 추구하는 데만 쓰고. 쓸데없는 데 쓰는 거 쓰는 거. 비트코인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오케이 하시고. 정신을 양심을 하는 데. 선을 하는 데 쓰세요. 그래서 선한 일에는 통의하고. 정신을 올바르게만 쓰면 돼요. 그래서 그 정신을 그럼 그 사람은 뭐만 연구하느냐. 농부가 농사만 연구하듯이 이 사람은 뭐만 연구하느냐. 자기 정신을 자연의 성질로 그 쓰죠. 신성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 그것만 신경 씁니다. 그래서 이게 딱 조선 선비 아닌가요. 자기 마음을. 천명대로 천리대로만 쓰는 거. 이게 할 일이래요. 선한 일에는 동의하고. 선한 일은 추구해주고. 악한 일은 기피하며. 선도 악도 아닌 일. 즉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선도 악도 아닌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픽테투스는요. 통제할 수 없는 건 선도 악도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저건 어떤 죄의 결과일 것이다. 이런 유대 문명에도 거부하는 건 선도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환경인 거지. 선악은요. 본인이 마음을 악하게 썼을 때 악인 거고. 선악에 썼을 때 선인 거지. 어떤 무슨 몸의 장애, 재산의 정도, 지위의 고화를 가지고 그걸 불운하다. 악이다, 선이다, 거기다 그걸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운할 수는 있죠. 또 행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 선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은 폐지해버립니다. 선도 악도 아닌 일에는 주저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그냥 끌려가지 말고 주저하라는 건 거기서 멈추라는 거죠. 끌려가지 말아야 된다. 선은 하고 악은 절대 안 하고. 선도 악도 아닌 건 그냥 주저하라. 멈춰라. 더 따라가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 선은 추구하고 악은 멀리하며 선도 악도 아닌 거는 아무런 태도도 취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다. 로고스다. 신이 우리한테 준 로고스다. 지금 통합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게 자연의 법칙, 신의 법칙이라고 했다가 또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했다가. 사실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동양철학에서 뭐라고 하죠? 천명지위성. 하느님이 명령하신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통합되고 있죠.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이런 얘기까지 해줘요. 환전상인들이 황제화폐를 배격하는 건 불법이다. 환전상이요. 돈 바꿔주기 싫어도 황제화폐를 내밀면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황제화폐니까. 이런 것처럼 선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마음이 쏠리게 돼 있다. 그러니까 배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같은 로고스로 만들어져 있죠. 같은 로고스가 우리를 끌고 가죠. 같은 로고스, 같은 이성이. 선은 좋아하고 악은 싫어하게 프로그램이 돼 있죠. 제가 늘 주장하는 이게 호선오악입니다. 선은 좋아하고 악은 미워하는 똑같은 본성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선을 해버리면 여러분은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제가 여러분 마음을 개별적인 마음을 다 꿰뚫어보지 못해도 저는 여러분 마음을 알고 있어요.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해드리면, 제가 양심분석에서 선한 걸 해드리면 여러분은 좋아하게 돼 있어요. 즉, 아까 환전상이 받기 싫어도 황제 돈은 받아야 되듯이 여러분도 어쩔 수 없어요. 선이면 박수 쳐줘야 돼요. 이게 프로그램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황금률 하실 때 제가 남이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담배를 좋아하는데요. 상대방한테 담배를 주면 되나요? 이런 초딩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대방이 좋겠습니까? 그걸 했을 때. 그럼 황금률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나가요. 내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본인이 받아서 좋았던 것 중에 보편적인 거죠. 남도 좋을 걸 해주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그게 선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담배에 대해서는 술에 대해서는 오락에 대해서는 기호가 달라지지만 즉, 기호를 가지고 보실 게 아니고 인간이면 좋아하는 거 있죠. 그거 해주세요. 왜 모른 척하세요? 인간이면 좋아하는 게 뭐죠? 배려받는 거죠. 그럼 거기다 담배 내미는 게 황금률에 맞습니까? 자기 좋다고 남한테 내미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내가 받아서 정말 좋았던 거. 그래서 상대방도 좋을 게 확실한 거. 그걸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냐? 선을 하고 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황금률이랑. 그래서 황제화폐를 배격할 수 없을 것이든 사람들이 선이다 하는 거는 일제히 그거는 환영하게 돼 있고 악이다 그러면 곧장 외면하게 돼 있다.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악인데 그런데 악인데 외면 안 하고 가서 박수 쳐주는 건 뭐죠? 똑같은 놈이죠.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바라는 게 있어요. 본인도 속으로는 알 거예요. 참 이건 아니다 하면서도 그러니까 악이라는 건 알아요. 외면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생계가 걸려있단 말이에요. 내 출세가 걸려있어요. 그럼 가서 아부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마저도 속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고 인간을 경영하고 정치를 하고 기업을 경영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나는 직원들한테 되게 잘해줬는데 직원들이 날 욕해? 그런 선악, 인간의 선악 문제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뒷담화에 장이 벌어지는 걸 여러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력으로는. 왜? 선은 좋아하고 악은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재료를 던져준 거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기 사다 주고 파티하지 말아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막 악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저 악을 회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피를 못하고 막 갑질을 하면 을들은 그대로 맞잖아요. 그럼 풀어야 되거든요. 나의 이 억울한 마음을 어디다 풀어야 되냐. SNS라도 올려야 돼요. 이렇게 서로 사람 마음 안에 로고스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살면요. 천국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존중해주면. 인정하고 존중하면. 내 것부터 존중하고 남의 것도 존중해주면 그게 천국이에요. 그 외에 천국이 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 로고스의 긍정. 상대방 안에도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 이니에이지 신의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의 마음이 있다는 거. 사랑을 좋아하고 정의를 좋아하고 조화를 좋아하고 지혜를 옳은 것을 좋아하고 지혜를 좋아하고 성실함을 좋아한다는 걸 긍정 안 하시는 한 여러분은 남을 괴롭히게 돼 있어요. 내가 네 걸 뺏어도 넌 당장 그렇게 기분 안 나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말도 안 되지. 이게 이니에이지에 다 어긋났는데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남의 거 훔치면서요. 너 사실 이거 당장 필요 없지? 뭐 이런 식으로. 너 사실 이거 버리고 싶었지? 내가 가져갈게.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거 잃어버리면 진짜 가슴 아프겠다. 이게 사랑인데 나한테 당장 필요하다는 것만 생각하고 남은 없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오판하게 만드는 힘이요. 이게 로고스의 반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는요. 여러분은 그 욕망의 성취를 기뻐하실지 몰라도 저 속에서는 쨘쨘 신호가 옵니다. 그럼 여러분은 자꾸 덮어버리죠. 그러다 보면 양심 마비 상태까지 가요. 어디 오늘 페북 보니까 좋은 글들이 있어요. 인디언들이 그런데요. 양심 얘기를 할 때 삼각형과 동그라미로 얘기한대요. 어린이 때 양심은 삼각형이래요. 어른들 양심은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원만함 이런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삼각형이 양심이라 삼각형이 돌면서 계속 나를 찌르는데 어른이 되면 무뎌지고 무뎌져서 둥글둥글해져서요. 더 이상 찌르지 않는데 양심 마비죠.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저건 정의롭지 않지 않나요? 그러면 사람 사는 게 다 그래. 이렇게 선악이 어디 있니? 이렇게 무감각해져 있는 거죠. 이게 보편적인 현상이니까 인디언들도 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철학자들은요. 나이 들어도 저게 더 예리해지는 분들이 철학자입니다. 어린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그 양심을 그대로 키워가시는 분이 철학자예요. 그래서 맹자에도 대인은 어린 아이의 마음을 적자지심을 잘 보존한 사람이다. 어린 아이의 마음을 잘 보존한 사람이 대인이다. 분자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분명한 선의 표시를 배쳐가는 일이란 절대로 없다. 진짜 선이 분명한데 그걸 배쳐가기는 힘들다. 사람은. 그거는 황제의 화폐를 배격하지 않는 거랑 같은 이치다. 환전 상인들이. 상인들이 황제의 화폐를 거부할 수 없는 거랑 같은 이치다. 선으로 밀고 들어오면 거부하기 힘들다. 사람들. 양심으로 밀고 들어오면 거부하기 힘들다. 누가 여러분한테 양심으로 대하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밥이라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돌겠네. 나 진짜 은혜 받기 싫은데 자꾸 은혜를 베푸는. 뭐라도 해야겠다. 결국 여러분 양심이 찔리신 거죠. 사람 불편하게 하네. 하면서 어쩔 수 없어요. 받기 싫은데 이 화폐를 받아야 되냐 하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살아간다는 거 얼마나 인간관계의 고수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팁입니까. 이거 알아내서 연구한 분들이 철학자라 철학자들만이 사실은 인간관계의 달인이 돼요. 세속에서 인간관계의 달인이라는 거는 학연, 지연, 혈연, 총동원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철학자가 말한 인간관계의 달인은요. 나도 살고 남도 살면서 함께 선을 지향하게 만들어주는 고급 인간관계의 달인이에요. 그분 옆에 가면 같이 군자가 되고 같이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양심꾼이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선의 본성과 자 이래서 내 말을 다시 종합해 주마. 선의 본성과 진수는 선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깥 사물에 없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내 정신이에요.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선의 진수는 의지에 있다. 내 의지에. 그럼 악은요? 악의 본성과 진수도요. 의지에 있어요. 내가 마음을 악하게 쓰는 그게 악의 본질이에요.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처한 환경이 나빠서 내가 악해졌다. 이런 소리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처한 그 환경, 외계의 사물들은 바깥에 있는 사물들은 의지의 재료일 뿐이지 의지를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여러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이 주제자고 여러분이 신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악을 해놓고 환경 탓을 한다. 그건 다 잘못된 소리라. 환경에 끌려가신 거지 여러분이 운전대를 놓고 운전은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시라. 아무리 길이 나빠도 운전은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선을 하면 되느냐? 선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을 하려면 그런 환경들, 외부 사물들에 끌려가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이게 탐진치죠. 어리석어서 탐욕을 내서 끌려가서 더 분노하고 더 어리석어지는. 끌려가지만 마라. 왜냐하면 외계 사물에 대한 우리 의견이 정당할 때는 의지가 정당한 선이 되고 그 의견이 정당하지 않을 때는 그 의지가 악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 사물 때문에 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바깥에서 닥친 여러분이 닥친 일이나 환경, 상황들이 여러분을 악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재료에 대해서 여러분이 내는 의견이 엉망일 때 악이 되고 올바를 때 선이 된다는. 이해 되시죠? 힘들어 죽겠다. 모르겠다. 나도 같이. 다 그냥 불법을 일상화하고 있다. 오케이. 나도 그러면 왜 나만 손해봐. 나도 불법하겠다. 그랬을 때 사회가 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악을 하게 했어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악을. 철학자들은 그 부분에 주목합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규칙을 그러면 우리가 정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규칙, 이 로고스는 누가 정했느냐? 신. 에피테스에게 신이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신이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여호와 같은 존재예요. 하느님 아버지랑 똑같은 존재예요. 제우스가 정한 것이다. 신은 말한다. 만일 그대가 선에 대해서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을 너 자신에게서 구하라고. 오직 너에게서 구하라. 밖에서는 구할 수 없다. 왜? 바깥 것들은 너 통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너가 결정해서 너가 다스릴 수 있는 거기서 선을 구하라. 그러니까 그 거지에서는 선을 구하지 마라.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영역에서는 악을 구하지도 마라. 악을 네가 할 수도 없다. 너가 악하다는 건 네가 지금 너 자신의 정신을 잘못 쓰고 있는 환경이 악하네. 뭐가 악하네. 남들이 악하네. 이런 얘기 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건 원래 애초에 네가 통제할 수 없는 거다. 너가 악하다고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건 네가 네 정신을 잘못 써서 악하다고 하는 거다. 할 말 없죠. 마귀가 시켰어요. 마귀는 원래 악해. 그런데 네가 악한 건 마귀 탓이 아니고 너가 마귀한테 끌려간 너 탓이야 라는 겁니다. 마귀 탓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 탓 많이 합니다. 죄 지어놓고 마귀가 저를 홀렸어요. 어 그래 마귀는 원래 악해. 병균은 원래 여러분 몸을 괴롭혀요. 그런데 면역력이 있으면 이겨내는 거죠. 그럼 악에 대한 면역력이 없으면 여러분 탓인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쉽게 끌려간 것은 노출되고는. 그럼 결국 여러분이 운전을 잘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깥 환경에서 악을 찾지 말자는 거예요. 그거는 나한테 있어서는 선도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건 내가 의지적으로 나 살자고 남을 괴롭힌 게 악인 거고 선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걸 내가 선택했을 때 의도적으로 그게 선인 거예요. 그 외에는 나머지 환경이나 상황들은 그건 선도 악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악에 노출되어 있다. 그게 악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거기서 선을 했느냐 악을 했느냐.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선만 하다 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건. 왜? 그거는 나한테 그냥 주어진 거고 내가 내 정신을 양심 안에 썼느냐 비양심 안에 썼느냐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양심을 계속 결정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면 복이 오나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복이 오건 화가 오건 내 양심만 계속 지켜가자는 게 철학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복이 오겠죠. 그런데 그것도 따지지 않는다고요. 철학자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건 선도 악도 아닌 것들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무섭죠. 내 정신 하나만 끝까지 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철학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디 철학 공부 좀 한다고 헤겔 칸트 하면서 몸도 폐병 걸린 것 같은 그런 얼굴로 생기 하나도 없이 지식으로 머리만 이렇게 지식으로 폭주한 상태에서 이 정도 해야 철학자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철학자랑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 철학자랑은 너무 다른 얘기예요. 도서관에 쳐박혀서 계속 책만 보고 있는 철학자 아니에요. 에펙트투스가 말한 철학자는 그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늘 하늘의 뜻대로 로고스의 뜻대로 선만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철학자예요. 그게 제가 양심로 쓰면 철학자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감정 오감을요. 양심으로 분석하면서 살아가시면 철학자입니다. 그냥. 저는 헤겔 칸트 이런 거 안 봤는데요. 그걸 왜 보세요. 이렇게 살아가시면 이미 로고스랑 통하는데 왜 로고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짓거려놓은 말에 신경 쓰시는 거죠. 진짜 고수들 말 아니면 신경 쓰지 말고 가셔도 돼요. 책은 보셔야 되는데 진짜 고수들의 말만 듣고 가셔도 충분해요. 모든 철학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결론을 좀 더 내려볼까요? 인간의 선도 의지 속에 있고 악도 의지 속에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도 여러분 의지, 여러분 정신의 문제고 악도 여러분 정신,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이선자도 아니라면 우리는 어찌해서 마음을 어지럽혀야 합니까? 우리가 진짜 바보가 아니라면 이게 팩트인데 왜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겁니까? 여러분 마음이 왜 혼란스러운 겁니까? 혼란스럽죠 늘. 근데 대부분의 고민들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고민이에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면 나 과거에 그래서는 안 됐었는데 뭐가 됐으면 좋겠다. 대부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근데 이분은 너무 매정하고 저는 인간이면 통제할 수 없는 걸 또 고민해야 또 인간의 맛이죠. 다만 오래 하진 맛이라. 왜? 오래 해서 득될 건 없으니까 적당히 즐기고 빠지시라. 제가 항상 주장하는 5분 안에 털고 나오시라. 에피테투스보다는 더 완화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바로 그냥 털고 나오라는 건데 저는 사람이 어떻게 또 그래요. 매정하게. 5분 안에 털고 나오라. 망상도 좀 했다가 5분 안에 털고 나오시라. 근데 거기 계속 계시면 로고스를 못해요. 선을 못해요. 진짜 중요한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선을 못하고 과거 미래를 오가면서 계속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되지도 않을 것들을 고민하면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우리는 두려움을 또 느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낄 게 뭐가 있느냐. 이분은 진짜 두려움도 안 느끼고 이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죽을지도 몰라. 그게 두려워야 되죠. 그럼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어떡해요. 나는 지금 그게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피테투스는. 내가 지금 로고스를 따르고 있냐 아니냐가 관심사지. 그것만이 내가 할 수 있지.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철학자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좀 빡세죠. 철학자인지 아닌지는요. 배를 타고 가다 풍랑 만났을 때 안색 변하면 철학자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신법은 되게 간단하죠. 저는 꼭 이대로 하라는 신앙은 아닌데 인욕바라밀의 태가 아니니까 나름 스토학파들이 인욕의 태가들이에요. 다 마르쿠스 아울레이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인욕이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건 수용하자는 마음에서 온다. 진실이면 수용하자. 팩트면 따르자. 저는 그 정도만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양심노트에 다 있어요. 진실이면 수용하자. 이분들은 그걸 특히 강조한 분들이고 저는 너무 이분들처럼 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늘 인간의 마음 관리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갈망하는 것들은 아니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내 정신의 자유다. 이걸 갈망해야 된다. 왜 우리는 자꾸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갈망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의 힘이 지배할 수 있는 건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다. 이분은 평소에 이런 정신으로 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애로에 있는가.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할 때 그대들은 말한다. 그러니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왜 나한테 그러는가. 철학자라고 자꾸 찾아오니까. 왜 나한테 인도를 바라는가. 신이 그대를 인도하지 않았는가. 너 안에서 로고스가 인도하지 않는가. 지금 이 얘기, 재미있는 얘기잖아요. 네 안에 로고스 있잖아. 이거죠. 신은, 신이 언제 그대를 괴롭히던가. 신은, 그대는 신으로부터 태어날 때 어떤 지시와 명령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라. 어떤 명령을 받았는가. 그대에게 속하지 않는 건 바라지 마라. 신이 명령한 건 이거다 이거예요. 그대 것이 아닌 거. 그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신경도 쓰지 마라. 그대의 성실과 존경이 그대일 것이다. 양심을 구현해서 성실하게 양심을 실천하고 선을 하고 그걸로 인해 선으로 존경받는 거.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그건 너한테 달린 것이다. 누가 이걸 그대의 손에서 뺏을 수 있는가. 아무리 주변에서 날 괴롭히고 내 목을 자르더라도 성실과 존경은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뺏을 수가 없잖아요. 남이. 목숨은 뺏어갈 수 있어도 뺏어갈 수 없는 것. 그거에 집중하라. 그대의 자신 외에 누가 이것의 사용을 방해할 수 있겠는가. 적은 너지 너 빼고 누가 그걸 막겠니 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아요. 아니에요. 마귀보다 무서운 건 여러분 자신인 겁니다. 내 인생에 가끔씩 실감하시죠. 내 인생에 적은 나구나. 내가 해놓은 좋은 계획 다 망가뜨린 건 나거든요. 남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거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 제일 방해물이 나구나. 그거 알으라는 거예요. 그대 자신 말고는 아무도 막을 사람 없다. 주변에 아무도 안 막았는데 본인이 괜히 막 악을 하더니 마귀 탓이군. 아니면 환경 탓이군. 부모가 나한테 잘했어도 이러지 않았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정신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지 철학자는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일반인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철학자는 하지 말자는 거죠. 그대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갈망하고 그대 자신의 것을 버렸을 때 이럴 때만 여러분이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일 방해하고 막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때는요. 그대 자신의 것을 버리고 그대 자신의 것이 아닌 것만 바라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던 말씀 어떤 여자를 좀 만나보려고 해요. 남의 논에 물내지 마라. 남의 논에 물내지 마라. 안 될 것만 하지 마라. 좌절적인 말을 하시는데 남의 논에 물내지 마라 해서 씹어보면 그 말씀이 참 아무튼 결국 여기서 갑자기 이 구절에서 그게 생각나네요. 남의 논에 물대고 있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진짜 내 게 있는데 힘을 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한 데다 힘 다 쓰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챙기셔야 할 건 여러분의 양심입니다. 그 외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게 없어요. 성인들은 막 예수님이요?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분이 예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 인생 살고 싶으세요? 뭐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그럼 그분은 갑부가 되셔가지고 황금 궁전에 살다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들의 가르침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딱 믿으면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해요. 역대 성현들을 보세요. 그분들이 결국 뭘로 인간 중에 제일 위대한 인간이라는 칭호를 받게 됐는지 자기 정신을 그냥 지키셨던 분 뿐이에요. 외적 환경을 외적 환경이 남보다 뛰어났던 분이 아니라 자기 정신 부처님 같은 경우에 있던 환경도 다 버려버리고 박탈당하고 그냥 사신 분이에요. 정신만 안 뺏기신 분들이죠. 다 정신만 노노에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진짜 지사, 뜻 있는 선비는 몸뚱이가 도랑에서 굴러다니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내 몸이 어디서 어떻게 험하게 죽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정신만 지키면 된다. 다 그 정신들로 사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철학을 공부하면서 나는 갑부대기를 바라고 나는 내 마음대로 이 에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신다면 전혀 의도가 맞지 않고요. 제가 아까 이 에피테투스의 말대로 하자면 철학자가 되려고 지금 이 책을 보고 계신 게 아닌 거죠. 철학자는 지금 이 부분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고 모든 철학자들이 자기가 전공한 게 그것밖에 없어요. 즉, 철학자들은 전공한 게 갑부대는 비결, 현상계에서 신통 부리는 법을 연구하신 분들이 아니라 자기 정신을 하늘의 뜻대로 잘 쓰는 법을 연구하신 분들이라 여러분이 성경이나 이런 철학책을 볼 때 고전을 볼 때 나의 어떤 물질적 성공, 욕망의 성취를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되게 잘못된 책을 보고 계신 거예요. 빨리 자기 개발서나 다른 걸 보세요. 몇 년에 몇백억 보는 법 이런 책을 보셔야지 왜 성령대로 살다 가는 법 책을 보면서 아버지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금 엉뚱한 데 가서 진짜 남의 논에 물대듯이 엉뚱한 데다 지금 물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안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는 그거 이루어졌다고 하는 분들은요. 그거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느님의 뜻도 아니고요. 그런 걸 좀 신랄하게 느낄 수 있는 글이라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거품 낀 거 계시면 에피텍스의 매정한 말을 들으면서 한번 쫙 거품 빼보시라고 이분이 제일 매정하게 얘기하거든요. 쫙 빠져요. 와 기분 좋다고 쫙 듣고 나면 숙연해지지.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진짜의 딱 본질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분이거든요. 몇 구절 안 남았습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의 것이 아닌 걸 갈망하고 그대의 것을 버렸을 때 그대는 그대를 방해하게 된다. 그대 인생을 맡게 된다. 올바르게 사는 걸 맡게 되고 악을 하게 만든다. 그대의 잘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여러분한테 악을 하라고 할 수 없다는 여러분이 자기 거 버리고 남의 거 취할 때 여러분이 악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제우스 신으로부터 이런 권고와 명령을 받고 있으면서 제우스 신이 계속 그대 안에서 명령하고 있는데 그대는 아직도 나한테 뭘 얻겠다는 건가? 왜 스승한테 매달리는가?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스승한테 왜 물어보지도 못해요? 이게 아니라 밖에서 구하지 마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너 안에서 구하라니까? 저희 학장에도 그런 분이 있죠. 내 인생 문제가 이럽니다. 답이 어떨까요? 그러면 저는 양심분석해 보세요. 그러죠. 매정 안에 답 좀 주지. 그렇죠? 사실 답 좀 얻으려고 온 건데 또 좀 닦았다길래 여러분 안에 있는 로고스의 소리를 들으세요. 하면 이게 참 무장하게 들리죠. 이때도 이러셨을 것 같아요. 이분한테 지금 나 좀 인도해달라고 했다가 아주 매정한 얘기만 계속 듣고 계시잖아요. 제우스 신한테 명령 들을 텐데 왜 나한테 뭘 얻으려고 하는가? 내가 신보다 더 위대한가? 그대 안에 있는 신보다 내가 더 밖에 있는 내가 더 위대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가 만일 신의 명령만 잘 지킨다면 그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 내면에서 분명히 보세요. 여러분 내면에서 이건 자명하다 이건 찜찜하다는 신의 울림이 있을 거예요. 그거 따르세요. 그런데 이래요. 여러분 내면에서 신의 울림이 있습니다. 선이 뭔지 알아요. 나한테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는데 자기 내면에 신의 명령이 들려서 신의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점집을 찾아가요. 아는데 혹시 어떻게 안 될까요?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점치는 분이 대박 난다고 하면 신의 명령보다 그 말을 따릅니다. 오케이. 대박. 그럼 하자. 신은 분명히 찜찜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의 명령보다 밖에 있는 사람의 말을 더 듣고 있는 게 올바른 정신 상태일까요? 일반인이면 그럴 수 있지만 철학자면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도대체 신의 명령 왜 뭐가 더 필요한가? 얼마나 신을 안 믿고 있는가? 교회 다닌다는 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닌 분들 이럽니다. 분명히 내면에서 찜찜해요. 신이 이미 명령했어요. 그것 짓 하지 마라. 그럴 때 기도를 합니다. 하느님한테. 아버지 잘 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신이 황당하죠. 야 안 된다고 했잖아. 아버지 그러지 말고 잘 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말은요. 지금 하늘의 명령도 거부하고 내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설득해서라도. 대단하신 분이죠. 이런 자녀를 집안에서 막행이라고 하죠. 진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가 되려고 여러분 교회도 나가시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 훌륭한 자녀가 되려고 가가지고 한다는 게 주로 아버지 협박하기 땡깡불이 이러면 지금 교회를 논하기 전에 일반 상식으로 봐도 그건 아닙니다. 철학자들은요. 상식의 토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인간의 본성을 통찰하는 분들이거든요. 밖에서 신의 이런 게시 따로 안 받아. 왜? 내면에 이미 신이 게시하고 게시기 때문에 밖에서 신이 와서 또 뭘 해주기를 기도하지도 않는다고요. 너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신이 계속 명령하고 있잖아. 다 알잖아요. 이 전통이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소크라테스요. 태어났을 때부터요. 내면에 있는 신성 다이몬이 기독교의 성령에 해당됩니다. 신성이 계속 뭘 하려고만 하면 찜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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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명하면 자명한 것만 하고 찜찜한 건 안 했어요. 이게 버릇이 돼서 크다 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됐어요. 이 전통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명령한 것 그런데 신이 명령이 아닌 것 같냐 그러면 그게 무시하냐 신의 명령 무시하냐 그대 안에서 선을 하라고 하고 악을 하지 말라는 거 그게 신의 명령 아닌 것 같은가 그렇게 의심이 간다면 본유 개념을 보라 너 마음 안에 진짜 무엇이 보편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라 그대 본성의 소리를 더 들어보고 그 내면의 소리에 대한 철학자들 고수들의 주장 증명을 한번 살펴보라 그렇게 하면 그대는 인생의 법도가 인간의 본성이죠 내가 살아가는 법도 즉 호선오악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라는 그 인생의 법도가 사실은 제우스한테서 온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신의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분은 거의 신학자 아닌가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철학은 들어가면 다 신학자가 되게 돼 있어요 아인슈타이 같은 과학자도 신학자가 되는데 철학자가 어떻게 신학자가 아닐 수 있습니까 사실은 과학자도 신학자예요 신의 한 질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크게 보면 이걸 모르고 연구해서 그렇지 그런데 철학자는 모르면 안 돼요 내 연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만 제가 다음에 또 다음 구절들을 좀 읽어드릴게요 하나하나 좀 읽어드려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가네요 다 읽어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재미난 얘기들이 계속됩니다 이분은 되게 보면 어려운 용어 하나도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호선오왕만 계속 얘기하세요 사실 인간들이 들어야 할 얘기는 이 얘기예요 왜냐 복잡한 철학이론을 들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욕망을 교묘하게 복잡한 지식과 사상으로요 합리화해버려요 이분은 그런 여지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개수작 부리지마 너 지금 선이 악이야 이것만 바로 물어보니까 수작 부리다 걸려요 신의 뜻이 이러면 엉뚱한 생각하려고 하면 너 지금 통제할 수 있는 걸 생각하는 거야 통제할 수 없는 걸 생각하는 거야 통제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해 그럼 벌써 탁 자명해집니다 그럼 거기서 선이 뭐예요 악이 뭐예요 그럼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선명하게 보여요 그거 안 하면 넌 악인이야 그걸 하면 선인이야 이렇게 여러분 정신을 심플하게 관리하면 거기 행복이 있다 이분 주장은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진다 걱정이 없어진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은 마음에서 몰라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몰라를 적용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어 몰라 해버리시면 괜찮아 해버리시면 그러고 사시면 여러분은 진짜 무서운 존재가 돼요 너 주식 떨어졌더만 이미 떨어진 거 아니에요 뭐 어쩌라고 난 이미 몰라 했는데 통제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몰라죠 어떻게 인간이 이래요 그런데 빨리 이 상태로 돌아오시라고요 통제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는 걸 빨리 수용하시고 몰라 하고 괜찮아 하고 계시면요 여러분 인생에서 두려울 일이 사라지고 걱정이 점점 사라지다가 평정심이 흐르는 경지로 가셔서 이런 철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신의 뜻을 이 지상에서 구현하면서 살았는지 또 아실 수 있게 된다 이거 인생에서 꼭 경험해 봐야 될 일 아닌가요 몰라 괜찮아와 양심 분석이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런 거 다 연구해 가지고 제안 드린 거예요 인류 역대 위대한 철인들 성현들 불보살들의 가르침을 다 종합해 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몰라 괜찮아 해서 내 안에 신성 만나고 신성의 뜻대로 양심 분석하며 사는 거 이거 외에는요 이분들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매정해지고 단호해지진 않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신의 질서를 이해하고 신을 자꾸 만나면서 몰라로 신을 만나고 명상으로 신을 만나고 양심 분석으로 신의 뜻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나머지들이 이제 본질적인지 않은 게 돼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만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기는 겁니다 이분들처럼 100% 없애라가 아니라 저는 51% 걱정보다 수용하는 게 51%면 이제 살만 나기 시작한다는 인생의 걱정들이요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살아가시면요 여러분의 인격이 점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주변에서 볼 때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비치는 영혼의 광명한 빛 때문에 남들이 여러분한테 배우게 돼 있지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 선을 거부하기 힘든 것처럼 선으로 여러분이 무장하지 않으시면요 여러분은 선으로 무장한 것 같아도 실제 선이 아닌 걸로 무장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을 피할 겁니다 도 좀 이기 하려면 피하고 피하고 하는 건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게 선이 아니거나 아니면 지식으로만 갖고 계시고 몸으로까지 하나도 구현이 안 되고 계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이렇게 이니지를 삶 속에서 생각 하나하나에 투입해서 살아가시다 보면요 그게 하루가 다르고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경험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는 한 7년 이상 하셔야 돼요 제가 뭐든지 해보면 7년 이상 하면 크게 변해요 그 전에도 당연히 변하겠지만 7년 이상만 해보시면요 여러분 완전히 다른 차원대에 서 계실 거예요 7년 투자한 거 절대 억울하지 않으실 거예요 도인이 되기 위해서 계신다니까요 그게 제일 인생에서 남는 장사일 겁니다 도인이 돼 보는 거 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인류가 놀아본 건 다 많이 놀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게 있어요 소수의 인류만 경험한 거 도를 따르며 사는 거 그것까지 한번 경험해 보셔야 이번 인생 후회 없다 하신 거예요 저는 장담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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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